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5 4 4 2 1 7 아 예 시민여러분 일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송영길 정치탄압 대책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잽싸게도 이쪽으로 날라왔습니다 차는 막혔지만 차들을 막 뚫고 전남 광양에서 또 구례에서 곡성에서 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정말 제대로 치열하게 투쟁도 하고 또 민생정치 노동존중의 정치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충재 전 전국공무원 노조위원장에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방송을 오늘 이렇게 안징글 TV 인사이트 TV에서 공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충재 위원장님 일단 먼저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충재입니다 예예예 길게 인사하셔야 돼요 길게 아 이건 이제 예비후보가 등록이 돼서 아 네네네 아 이 옷을 못 입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심사가 늦어지거나 제법 심사가 안 나가지고 다들 부러워하는 그 옷 예 인사하십시오 네 먼저 이렇게 하루를 48시간으로 쪼개쓰는 우리 안징글 소장님께서 진행하는 안징글 TV에 이렇게 출연을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있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오셔야죠 예 저는 순천광양곡성구레을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충재고요 전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지금 현재 김대중재단 광양지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님과는 지난 대선 때 노동특보단 부단장으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다만 노동계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대통령이 되셨을 건데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하는 또 반성과 함께 이재명 김대중 네 그렇습니다 방금 김대중 지난 대선 때 김대중 특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의 특보 김대중 재단에서 재단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이재명 후보님의 특보 이재명 후보님의 특보였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또 그 이재명과 함께 또 이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이셨고 지금은 통합 공무원 노조위원장이신가요 공무원 노조가 약간 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하신 일도 좀 세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대중 재단 외에도 네 제가 전국 공무원 노조를 2000년도에 만들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교육국장 또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다 역임을 했습니다 다만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합의를 할 때 우리가 참 애석하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해야죠 우리가 노동 민생단체들이 100% 요구안만 다 관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사회적 합의를 했다는 책임을 지고 그때 내부에서 비판이나 반발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한 다음에 그 항의는 받아들여서 사퇴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사회적 합의를 추진을 하면서 여야 공통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언제 변변한 사회적 합의를 한 적이 있었냐 그리고 특히 증세와 복지를 얘기하는데 증세와 복지는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시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고 저는 사실은 잘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노동운동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엄연한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제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적힌하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통합공무원을 만들었고 네 이제 내부에 거세게 항의하는 분이 있어서 사퇴를 한 다음에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무원 운동 공무원 노조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통합공무원 노조 통합공무원 노조를 만들었고요 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포함해서 한국사회 노동운동이 좀 사회운동화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품고 그들의 노동권과 또 인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운동체력에서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공서비스 노조는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항구노총과 통합을 해서 항구노총 상임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항구노총 상임 부위원장이신가요? 부위원장 하다가요 전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이제 항구노총 정치에 출마하게 되면 또 사직을 해야 되죠? 사직을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직하고 과감하게 사직하고 그리고 이제 출마를 결심하고 지금 준비를 했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어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제 대충은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아셨을 겁니다 사실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이충재 위원장님 잘 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또는 뭐 이렇게 정치적에 관심 있고 민주당 지지 또는 비판책 지지 활동한 분들은 이충재 위원장을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또 주로 이제 최근에는 광양 곡성 구례지역에서 활동하시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또 한국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강릉에서 활동하시는 김중남 전 공무원노조위원장도 한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했던 걸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내원님도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죠 맞습니다 강릉 쪽에 이제 후보 출마를 추진하시던데요 이렇게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했던 분들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 활동 열심히 했던 분들이 정책마인드하고 봉사 마인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노동운동을 했고 사회운동을 했기 때문에 투쟁마인드까지 있거든요 사실 정치인들이 봉사 마인드 정책마인드 투쟁마인드 3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3 중에 하나가 없어도 문제가 많이 돼요 근데 둘 다 없거나 셋 다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직도 민주당에도 투쟁도 하네 정책도 할게 봉사의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갑질하고 행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저희는 네거티비 방송은 아닐 때문에 민주당의 총체적인 어떤 변화 혁신을 요정도 계속 촉구하면서 일단은 이충재 의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에 CBS 라디오에 가서요 여러분 그 서민 교수랑 불꽃팀을 토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저도 너무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갔는데 잠도 안 자고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신 분 댓글이 훨씬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어서 스픽스의 원래 고정출을 하는 정치본색을 왔습니다 9시에 근데 그 사이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김건희가 무슨 절대 저놈입니다 한동훈이는 아예 김건희는 입에도 못 올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멀짱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으로 해서 독일 국민들로부터 지금 항의를 받게 생겼어요 독일이 비리가 있습니까 왜 독일을 특검합니까 이 나쁜 놈들아 아무튼 황당한 그래서 스픽스는 또 긴급토론을 한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리고 있는데 또 강두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국회에서 공동기자회장 국회로 달려가지고 백혜숙 프로당TV 대표님 오동현 검사검사 모임 대표님 임세은 우리 공동사 등등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바로 또 내일 시에 송영길 대책이 출범해 주셨던 거예요 검사 독재 교탈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책이 출범해 한 시간 동안 사회를 보고 이리 달려온 겁니다 아 좀 솔직히 제가 강철 체력이라서 좀 지칩니다만 전남 광양에서 투쟁과 정책과 봉사의 마인드를 모두 갖춘 우리 이충재 위원장 같은 분이 있다면 안중근팀이나 인사이트TV에서 모시는 게 영광이죠 지금 인사이트TV와 안중근TV에서 공동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6시 50분부터는 신년특집으로 민주 무속인, 민주 법사라고 하는 신법사 모시고 조금은 재밌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못된 것들의 어떤 운세나 무속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재 위원장까지는 6시 40분까지 50분 정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또 서울 오시면 또 김중남 위원장이랑 이충재 위원장 두 분을 모셔도 재밌겠네요 오늘 올라오신 이유가 윤석열 정권이 거북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오늘 야사당이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단독집회도 했나요? 제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민주당 단독집회는 안 했었고요 야사당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했군요 아까 오마이티비에서 생긴 건 봤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올라오게 됐고 이 피켓은 아까 집회에서 쓰신 거군요 집에 쓰던 피켓이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안지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정책 마인드 투쟁 그리고 봉사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시기가 투쟁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사독재에 맞서해서 투쟁할 시기고 특히 오늘의 특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까 절대 존엄 얘기했지만 김건희 일가가 무슨 북한의 백두혈통입니까? 절대 존엄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한 것 같은데요? 더한 것 같죠 아예 이름 자체를 거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 무슨 경로를 했네 아니 경로를 한 것을 국민들이 왜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무슨 연상군입니까? 그런데 지금 딱 그러한 방식으로 특검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본인이 범인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어느 역대 대통령이 자기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특검이던 대대주사도 엄청 받았잖아요 엄청 받았죠 저기 전두환도 그랬고 노태우도 그랬고 가족이나 친척 그다음에 DJYS 노명을 해서 DJYS 둘째 아들 구속됐죠? DJ 큰아들 둘째 아들 안타깝게 구속됐었던 것 같고 노통은 좀 정말 안타깝지만 친형님이 또 구속되고 그건 특검 가기 전에 이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니까 특검 전에 구속돼 버리는 거죠 만약 안 됐으면 특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명박도 내곡동 사죠 특검 내곡동에서 국민 열쇠 삥땅 하려다가 한 10억 정도 삥땅 걸렸잖아요 그 특검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본인이나 이른바 윤석열 본부장가 비리라고 하는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 재배리 이건 특검, 수사나 특검 거부를 할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으로 수태돼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 아닙니까? 지가 특검해가지고 지가 자기가 특검해서 그런데 자기가 그런 특검을 거부한다는 건 얼마나 유일배반적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특검이 부당한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고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검찰을 누가 지금 지시하고 조정합니까?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전 정권에서도 탈탈 털었는데 아니, 압수수색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소환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뭐 탈탈 털어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진실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탄핵감을 더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투쟁을 해서 광양에서까지 올라오신 거 보면 투쟁에 대한 진정성 또 사회적 책임감 지금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검찰 독재 폭정 우리 피케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충재 위원장님이 여러 지지자분들이나 팬클럽 분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사진도 찍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애청자들께 오늘 야사당 규탄 대회 피켓 아까 강득고 님하고 기자회견 할 때도 이걸로 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강득고 님이 만든 건지 아무튼 아니었군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거부 규탄한다 아, 서로 다르니까 자, 이렇게 피켓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지금 텅디 PD님 오늘 야사당 기자회견 한 사진 올려주시는데 저희도 피켓팅, 앞뒷면, 그 다음에 방금 송영길 대책에서 했던 검사 이게 다 검사 독재가 저지른 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400번, 송영길 100번 그 다음에 항운하 의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히기, 죽이기 이게 다 정치검찰 독재가 장행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비판자들이나 야당과 진보설은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직권남용과 정치공작과 사건 조작을 저지르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비리와 관련된 건 단 하나도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검도 거부하는 이런 아주 비열한 정권이고요 지난 정권 때 수사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너무 수사가 늦게 시작했고요 이미 근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랑 대립가를 세웠던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검찰을 거의 깊숙이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일부 개혁적 검사들이 임용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권호수만 기소한 상태에서 마침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선 경선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국민의힘 근데 사실 대선 경선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 선거가 시작되면 아무리 개혁적인 검찰에다가 소환주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경선에 개입했다 그 다음에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엄청난 반발을 받을 거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보수 지지자들 그래서 아예 수사를 중단해 버린 거든요 하려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너무 시기가 늦어져가지고요 2020년 2월 달에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으로 불거졌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근데 1년 내내 안 했어요 2021년대 조금 시작했대요 뉴스타파 파괴 보니까 그래서 권호수정도 기소한 다음에 김건희는 손도 못 대고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은 이세가 너무 세고 그 윤석열 한동훈을 비화하는 정치검사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계속 방해한 거죠 그런데 당선까지 돼버렸으니까 더더욱 수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들 오셨던가요? 그 오늘 집회 풍경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피습당에서 제가 키유를 밀고 있는데 당연히 못 오셨고 홍의표 원내대표님이 리드에서 하신 거죠? 그 집회 풍경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홍의표 원내대표님 지도로 집회가 있었고 의원님께서 다 바쁘시기 때문에 거의 다 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바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사당 그리고 또 민주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요 국회 본관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국민들을 대변해서 함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김에 안징글TV도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현재 안징글TV와 인사이트TV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재TV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충재TV는 만든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구독자도 적고 또 이 기회에 좀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늘려야죠 천명이 넘어야지 아마 생방송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미 구독했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충재현념이랑 최진봉 목사님이랑 북콘서트 했던 거 제가 안징글TV에도 올려놔가지고 안징글TV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 그때 북콘서트 최진봉 목사님이랑 교수님이랑 이충재현념 앉은 걸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현재 이충재TV 구독자가 128명입니다 어제 김종욱 박사님 북콘서트도 제가 갔었는데 김종대 의원님하고 저하고 거기는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김종욱 박사님 이제 만들어가지고 정말 유명한 분인데 유튜브 정성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충재TV 구독 오늘 128명을 최대한 최소한 200명 이상을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안징글TV로 봐주신 분들도 인사이트TV하고 이충재TV 구독 좋아하는 반드시 눌러주시고 지금 현장에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 팬클럽분들 많이 오셨는데 안징글TV 구독 좋아 다 눌렀나요? 다 눌렀습니까? 다 눌렀다고 합니다 인사이트TV 돼요 인사이트가 아니고 인사이트입니다 쌍시읗 오신 김에 그 다음에 우희종TV까지 서울대학교 우희종TV 이 세 개는 다 구독자를 누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이충재 위원장님 응원의 글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근데 노동운동가에서 또 사회정책가에서 또 공무원에서 원래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은 다 공무원이 아니면 자격이 없잖아요 특수지경 노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중앙부처 공무원도 있고 지방지자체 공무원도 있잖아요 공기업 노조는 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 노조는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교사들은 공립학교 교사에도 전교조에 들어가거나 교사들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 자격은 되는군요 아니 그것도 안 됩니다 교사들은 교사들은 전교조나 교사연매 한국교사노조 이렇게 최근에 열심히 투쟁했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충재 위원장님은 부부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원래 광양시청 공문이셨어요 그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어쩌다가 정말 정말 그 공직사의 부패나 갑질도 심했고 그래서 노동운동이 투신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정말 민주당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풀어주십시오 집사람을 만난 거는 공직에 막 들어와서 집사람도 뭐 이렇게 일찍 들어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두 분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만난 거죠 어찌 보면 첫사랑이죠 첫사랑으로 만나서 한 7년 이상 오래 사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조를 하게 된 계기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공직사회는 굉장히 관례주의가 횡행한 시기였습니다 부패도 많았었던 시기고 그래서 한번 계획을 해야 되겠다 누군가는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물론 공무원 노조를 하기 전에는 저도 나름대로 그냥 뭐 이렇게 좀 나가는 부서 잘나가는 부서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년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도 불법이었고 그리고 법도 없던 시절인데 노조를 만들었고 또 법까지 만들었고 합법화까지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민주당의 예비후보자 중에서 최다 정가자로 되어있습니다 다 노동운동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아 그게 노동운동으로? 최다 정가가 어떻게? 7건 100만 원 이상이 7건인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 심사위원회에서 이건 다 정당한 투쟁 과정이다 해서 그렇죠 적격 심사를 통과했군요 대단하네요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전대협 발동으로 예를 들면 집시법 국가법 비슷한데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간 이렇게 두세 번씩 들어가잖아요 또 노동운동 그래도 제가 한 두 건 세 건? 신정은 의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생운동 미문화원 점거농성 그다음에 수세 반대 투쟁 이런 걸 세 건 네 건 해도 7건은 와 민주당의 최다 정가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학창시절 몇 년이고 시국사범 그렇죠 양심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3년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투쟁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다 정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쟁을 해야 할 때 도망치지 않고 투쟁을 했고 저는 윤석열이 검사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투쟁할 겁니다 또 그 길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됐고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늘 약자와의 동행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도 억강부약 대동세상 아 억강부약 대동세상 너무 멋있는 구국입니다 저도 사실은 약자와의 동행 공동체주의를 표방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 인연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과 가치가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게 됐던 거고 노동운동으로 지금까지 7번의 고통과 고충과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전국공문노조위원장, 통합공문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한 다음에 이재명과 함께 세상을 한 번 더 민생정치, 노동존중, 억강부약 대동세상에 상임의 약자를 위한 장치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대선 때는 이제 후보는 아니었으니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뭐 맡으셨나요? 노동특보단의 부단장을 했었거든요 노동특보단 부단장님 단장은 누구였어요? 그때 우리 같이 노동운동 했던 분인데 선배님이신데 그리고 노동 부분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당시 한국노총 소속이었는데 한국노총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선언을 했고 운동을 하면서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고스란히 노동운동하면서 한국노총이 이렇게 많이 탄압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한국노총이 쓰러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굳건하게도 못할 거고요 한국노총이 지금 조합원 수는 민노총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네 조금 더 많아요 한국노총이 한 150만 명 되나요? 조합원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민요노총이 한 140만 되는 거나?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가끔 순위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규모 노조가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한번 직접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것도 좀 설명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지역에서부터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를 좀 운동처럼 하는 정치인이 좀 있었으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과정도 그러면 지역구 정치인이니까 그럼 지역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도 농촌이 소멸되면 안 되고 지역이 소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일정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호남의 민주당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고요 시민들을 섬기지 않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비판 계모히 받아들이고 이 민주당을 핵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광양지역위원회만큼이라도 전국이 가장 모범되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전국이 다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핵심하는 겁니다 대표한테만 핵심하라 핵심하라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당원들 모든 지역위원회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핵심을 못 했으니까 비판하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서 충질만 해야 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나이 드신 분들 모두가 586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대들이 결국은 기득권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고 있고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그리고 빨리 세대교체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정치를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겁니다 586 정치 이야기 하셨는데 비판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586 세대로서 여전히 열심히 살고 투쟁도 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정치하셔야 되고 비판받을 일이 없죠 하지만 586 다선호원이 됐는데 감동도 없고 열심히도 하네 이재명을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마녀사냥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서 투쟁도 제대로 하네 그런 분들은 정치 그만해야죠 최소한 국회의원은 그만해야죠 국민들의 세비와 민주당 당원들과 시민사단체의 지지로 운영이 되는데 결국 국민들의 고통과 민주당 당원들의 열화 같은 투쟁 의지를 외면한다? 그분들은 왜 정치를 할까요? 그리고 호남 정치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한 70-80% 현역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여론이 실제 여론조사에서 잡혔잖아요 다른 지역은 민주당 현역은 교체 여론이 한 50%에서 55%인데 호남 70% 정도 갈아야 된다 이렇게 호남 국민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호남 민주당이 상당히 기독권화되어 있고 구태화되어 있다 그런 지역이 많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지역님들을 만나보면 압니다 체감했을 때 그런 질사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물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때문에 탈당 안 오고 있다는 어르신들도 무작위한 것 같습니다 아주 많죠 이재명 팬들이 많은 게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네요 엄청난 지금 사법적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탈업받고 있는데 사실 야당이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못 끌고 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부에 정말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무서운 건데 정작 투쟁은 하지 않고 내부에서 뒤에서 총질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니 검찰 입장에서는 꽃놀의 패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저는 민주당 내에 지금 팽배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고 국민들은 그걸 질타하는 겁니다 특히 호남의 정치인들에게 질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정치인은 어디 갔습니까? 김대중 정치인은 어디 갔습니까? 일부러 맨날 그냥 파리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싸울 땐 싸우고 그리고 자기 당대표를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킵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호남의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독도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안 싸우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키고 민족을 지킵니까? 지금 저는 사실 한국 정치 또 한국 사회 전반을 봤을 때 진영 논리 얘기하지만 이 자체부터가 저는 구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 매국노들이 무슨 보수고 우익입니까? 우파고 매국노는 매국노인 거예요 그냥 첩을 받아서 그렇죠 보수도 아니죠 보수도 아니죠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극우 매국노 극우 극단 매국노 그렇죠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국외로 추방해야죠 차마 그냥 우리 총선을 못 시키겠지만 민주사회에서 인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지 어떻게 매국노들이 국방부 장관이 돼서 독도가 일본의 주장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분쟁지역이니 앞으로 어찌자고 아이고 그건 일본 제국주자들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분쟁지역화에서 이득을 누리고 그래서 독도로 다시 먹고 한반도까지 재침략 재점령하려는 건데 딱 본인의 조국이 일본이나 미국이 아닐까 싶어요 윤석열이나 신혼식이나 국대회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아닌 것 같은데요 정권 자체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더군다나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다면 이거는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네 아휴 암등한 공무원 노동운동 성실한 공무원에서 공무원 노동운동가로 그러다 무려 7개의 정가 별이라고 하는데 이제 떳떳한 정가는 별이라고 하잖아요 7개의 별을 달고 이재명 대표 후보 당선에서 애쓰시다가 이제 안되겠다 호남 정치 그 다음에 옛날에 정말 혁신적이고 열심히 싸웠던 386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무능이나 구태에 젖어있는 걸 보면서 직접 연배는 비슷하실 테니까 80년대 학번이실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직접 뛰어들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입니다 이런 더욱이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는 안진걸TV 그 다음에 그전에 우유종팀도 보냈잖아요 전수변호사 진행할 때 항상 저희들은 신인들 왜냐하면 현역에 대해서 현역에 비해서 너무 불공정하고 심지어 현역원들부터 갑질당하는 경우 매우 많거든요 우리는 일단 신인들부터 그 다음에 근데 그 신인들이 대부분 구태나 기득권이 아니라 참신하게 투쟁하고 정책하고 봉사하는 이런 신인들을 지금 계속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입니다 일부 현역원들께서는 서운하다는 연락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 대신 저희는 절대 네거티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신인분들의 포부, 각오, 그리고 내공 이런 것을 응원해드림으로써 민주당이나 야당의 선의 경쟁을 이렇게 응원하고 그럼으로써 정말 현역원들도 구태나 기득권에 대해서 반성하고 승찰하는 계기가 돼야죠 찬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들 잠이 옵니까? 윤석열 김건휘 한동훈이 날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피스당에 있고 송영길 대표는 가보가에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매일처럼 공격받고 기소당하는 사람이 지금 알게 모르게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기소된 사람이 지금 몇 십 명이에요 벌써요 그러니까 이게 친문층이 따로가 아니에요 크나요 문재인도 죽이고 이재명도 죽이는 게 이 자들의 전략이에요 문재인 죽이려도 안 되면 이재명 죽이고 이재명 죽이려도 안 되면 송영길 죽이고 그러다 송영길 감옥 보내면 또 이재명한테 갔다가 이재명이 또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 기소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수사받을 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친문, 친인 이렇게 구별할 때가 아닙니다 친문이 친이가 돼야 되고 친이가 친문이 돼야 되고 DJ와 노무현과 문재인과 이재명이 모두 어우러져서 지금 이 길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 뭡니까?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신을 그 네 명에 비하면 제대로 투쟁한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권력 다 누리고 나간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 앞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민신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이충재 위원님 이야기도 시안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가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늘 꽃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 자체가 험난한 길이잖아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것 같고 호남민신 자체가 이낙연 신당을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당을 철해서 나가겠다? 근데 그 신당이 호남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싸늘하지 않나요? 싸늘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최진봉 교수님하고 방송 오면서 호남 국민들이 쌍 요간다 했더니 40만 명이나 지금 보셨더라고요 정작 걱정은 뭐냐면 팍빙 승부를 할 수도권 같은 아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한 500대만 얻어도 네 맞아요 저버릴 수 같지 않아 민주 진영 후보들이 맞습니다 그런 데서의 효과가 있을까 봐 걱정되는 거고 자 그러면 원래 대장동이니 뭐니 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스스로 실토했지만 공격을 했습니다 기사 제보했고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인정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대장동이니 뭐니 이렇게 백현동이니 이렇게 수사를 가신 거 아닙니까 이걸로 공격받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이낙연 대표 쪽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근데 쏙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는데 그러면 근데 지금 또 이 내년 총선의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신당을 차려서 나가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 편을 들라고 그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 내통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죠 세자 아니길 바라지만 아니길 바라지만 심지어는 윤석열 세력과 정치검사 세력과 내통해서 대선 때 이재명 죽이기에 일조하고 이제는 총선 때 민주당 죽이기 일조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들도요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런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물론 이후에 밝혀져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위낙연 신당은 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을 배신한 거고 민주당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팔아먹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배신한 겁니다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 위낙연 전 대표가 근데 DJ 노무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DJ 노무현이 이박연 전 대표님 어땠습니까 군사독재 정권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야권과 재하 세력의 총단결을 위해서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독재 정권에 싸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지역주의에 맞서 정말 온갖 헌신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분을 입에 올리려면 그 두 분의 10분의 1은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까지 왜냐하면 또 저희는 네거티브를 온천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당한 비판을 한번 해야 될 상황이고 월요일날도 지금 혁신과 퇴진 모임 강득구원님 민생경원님 모여서 특검 거부한 윤석열 강력 규탄 그 다음에 이런 윤석열을 두고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 강력 비판 기장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하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 전남 광양 곡성구레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인데요 훈민정은님께서 지난 대권 실패한 호남분에 대한 책임은 안 주고 분열만 일어나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배윤정님께서 이충재님 화이팅 힘내세요 축복사람님께서도 호남정치 변해야죠 케빈 오님께서 오 매국노는 매국노다 이건 세다 하고 박수 보내주셨고 민주당 진짜 변해야 돼요 김정숙 선생님께서도 이충재 화이팅 김야주님께서도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충재 후보님 화이팅 어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행집 이충재 후보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지자들 좀 푸셨습니까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지자들 푸셔도 돼요 우리 지지자들부터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셔야 다른 분들도 또 들어오죠 이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댓글창이 활발하고 그러면 또 많은 데 노출도 되고 더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충재 형장님 6시 40분이면 끝나야 돼요 늦어도 45분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서들 들어오셔서 이충재 형장님 목소리도 듣고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민주당에 이렇게 뜻깊은 신인들이 많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도 활동하고 계시죠 제가 제일 질문하는 데가 더민주혁신회의 혁신과 대진 또 새로 이렇게 새 모임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민주당 안팎의 신인들 또는 투쟁하는 정치가들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더민주혁신회의 핵심 멤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표방하는 가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의됐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출사표를 던져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 그냥 입석에선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민주혁신회의를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당연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빨리 좀 쾌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몸의 쾌위뿐 아니라 특히 마음의 쾌유가 좀 급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지자들이나 시민들 만나는데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두려움 온천적 두려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송영일 대표님이 감옥에서 대선 전에 먼저 망치 피씨를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아프기도 아프지만 두려움 또 불신 누가 와서 날 때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잘못했으면 정말 목숨도 잃을 뻔한 끔찍한 암살 미수 정치 테러도 끔찍하지만 정말 단독범위 이런 거 보기에는 너무 치밀해가지고요 계획범죄 같아요 계획범죄에다가 배우 세력도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악마처럼 생각했다는 것 같은데 윤석열 김건휘 한동훈 세력들이 이재명 입만 열면 이재명을 음해하고 악마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어느냐 하더라도 최소한 간접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사건에서는 사실 말을 좀 조심히 하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입혀주기로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미사일을 대립적 구도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화 안 하고 궁지로 더 극단적인 행동하죠 더 무기를 무기로 봉사하려고 그러겠죠 맞습니다 또 민주주의도 너무 그건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도 폭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퇴진과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윤석열이가 그냥 싫어서 진영 논리 입각에서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또 그 논리가 타당하면 때로는 박수도 보내주고 진영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정치라는 거는 또 정치 되겠다고 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주장 자체가 국민들에게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우리 위원장님은 벌써 한 40분 넘게 해왔는데요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근데 뭐 남은 시간 동안 더 우리 위원장님 포부를 들어보고 싶은데 광양 곡성 구례지역의 어떤 특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구례하면 화함사 광양하면 포항에 있는 포철공단의 광양공단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유적 거기서 아마 노량은 모르겠는데 명량하고 한산 중에 광양에서 찍었죠 명량 명량이 광양에서 찍었죠 명량을 광양에서 찍고 노량도 광양 곡성 구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쟁점이나 현안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양 구례 곡성은 크게 보면 광양망권 선진강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산업도시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지역으로서 광양이 광양은 산업지역으로서 광해를 할지 이런 피해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구례곡성 같은 경우는 농촌 소멸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지역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것 심각하죠 어떤 명 같은 경우는 출생이 영명 한 해 이런 정도가 된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지역정치인을 하겠다 하면서 좀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개개인 혼자만 정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자체도 보면 각각 따로 놉니다 광양망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산업발전도 같이 하고 그에 관련된 수혜도 같이 누리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광양망권 그러면 하동남에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광양망권 전체에 대한 저는 성장산업특구를 좀 만들자 국가재원이 좀 들어오고 또 공해지역에 사는 분들은 좀 쾌적한 뒤로 좀 이주를 시키고 그걸 이왕 그 공단 안 만들 수는 없으니 이왕 있는 그 터전 그대로 새로 만들지 말고 공단화 시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산업들을 좀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해야 지역소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혜들이 구래나 곡성 같은 또는 하동이나 남해 같은 데도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지역도 좀 잘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영원함이 함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그러한 그림들을 그리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국경이 되면 그런 특별법도 발의를 할 거고요 광양만을 정체를 놓고 공업도시의 발전은 광양을 중심으로 광양 농촌은 지역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책을 그렇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해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얘기하는데 특히 또 저출생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농촌 소멸이 될수록 저출생은 더 심각해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로 도시로 특히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요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났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한국은행인가 통계청 보고서에도 출생의 최온인 중에 지나친 경쟁 교육비 양육비 너무 과다 민생고 세 번째가 서울로의 집중과 과미라 그러니까 서울로 다 왔는데 주거지옥 교통지옥 민생지옥 그러면 연애 결혼 출생에서 굉장히 뭐랄까 머뭇거리고 머뭇거리고 본인도 먼저 살아야 되니까 또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고통이 배가 되니까 그렇지 저기 국책은행 국책연구기가 한국은행 산하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네요 그게 저희들 주장은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지역으로 지역이 골고루 잘 살아 지방대회 나와서 지역에서 취직도 잘 때 지방대회 다 무상교육이야 서울로 갈 필요도 없어 취직도 잘 때 그랬더니 애 나면 천만원도 줘 출산장년도 화끈하게 줘 전기차도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주면서 애는 참 백만원밖에 안주자 난리거든요 저희들이 또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기차가 아기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순시 같은 경우는 전남 하순 같은 경우는 1만원짜리 공공임대주의를 줘요 올세가 1만원이에요 신혼부부 이러면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일자리가 있고 문화생활도 가능한 스타박스 같은 것도 유치하고 문화생활도 가능하고 그러면 사실은 다른 유럽이 됐든 그래도 저출생에서 그나마 좀 나은 나라들은요 국토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나 이런 결혼이랄지 이런 데 지원정책도 좋고요 한국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광양만권을 자꾸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광양만권 하는 것은 그나마 극도균형발전하기가 좀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우선 있어야 사람들이 정주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서울처럼 비싸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하나의 균형발전의 축으로 맨날 서울과 부산만 보지 말고 호남도 하나의 축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줘야 국토균형발전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저출성에 대한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그걸 먼저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시민들 공론화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가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강나훈님께서 와 올세 만원에 실제 전남 충북 계산이 올세 5만원 전남 하순이 올세 만원 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들 위해서 또는 이사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도 주목을 봤는데 좀 입체적이어야 되겠죠 주거만 주거만 줄인다 교육환경 문화적인 어떤 소유나 차별 없는 거 의료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전대병원은 있지만 지금 여수 광양권에 국립대병원이 없죠 전남 전체적으로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전대병원만 있죠 국립병원은 광주에 있고 하순 전남대병원이 있고 하순하고 광주 딱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해남 완도 진도 광양 고흥 여수 이분들은 전남대 큰 병 걸리면 광주까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하순까지 가거나 그렇죠 광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이런 문제도 정말 우리가 힘 모아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오로지 부위원인 김건희 심기경호 김건희 집사정권 돼서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도로조작 장고조작 어 그 다음에 주가조작 경력조작 논문조작 이제 명품 뇌물까지 그냥 코로나 콘텐츠로 사람 불러들여서 내릴내릴받고 그래도 그거 지적하나 못하는 자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민생고 양극과 불평등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불경기에 시달려도 전혀 관심도 없는 거죠 김경희 모든 게 선민우사가 아니잖아요 선기무사잖아요 선기무사 조금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어떻게 선거운동을 앞으로 지금 예비 보니까 거기도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광양곡선으로 여러분이 나와 계시죠 좋은 분들이 여러분 나와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선이 승리하면 그리고 국회의원 되면 또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으신지 좀 재밌게 신나게 포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결국은 민주당 경선이 중요하고요 또 그 지역에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전 대표가 또 출석핀을 던졌습니다 광양으로요? 네 순천이 아니고요? 광양입니다 아 찬아람 씨가 순천 아니니까 광양으로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제가 엊그저께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려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여기저기 다 이렇게 그냥 때만 되면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정현 대표를 저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책임자 아닙니까 너무 다섯 손가락이 되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처벌도 받았고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더는 바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번 선거가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제가 더 호소할 거고요 시민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좋은 정치 만들 것이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국토 균형발전 한 축에서 또 시민들의 복지 한 축에서 정치발전 한 축에서 광양만큼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아무튼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부로 선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마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침에 피켓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 만나고 또 행사장도 다니고 또 전화도 돌리고 일반적인 선거운동에 하는 방식들은 다 비슷한데요 다만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되게 참신합니다 어떤 것든가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자체가 참신하고요 또 각 분야별 전문가 여기에서 민주당 호남정치를 바꾸자 광양국성구려 지역정치를 바꾸자 해서 굉장히 뉴페이스들이 대거 결합하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페이스들이 결합되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물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좋은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선거 과정 자체를 그렇게 만들 것이고 당선이 되면 그걸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네 그러면 내가 잘나서 국현된 게 아니라 광양시 호남 민중들 뜻 있는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당선되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대리인 개념 그렇죠 옛날에 일본에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너는 네가 잘나서 시원이나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그룹에 우리 이 시민모임의 대리인이다 맞습니다 마치 시민모임이 정책을 가지고 같이 선거에 나가는 듯한 개념으로 그렇죠 한국 정치에도 좀 새로운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청재 위원장님과 오후 10분만 한다는 게 그래도 벌써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다음 방에서 6시 50분인데 우리 텅디 PD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이청재 위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 보자마자 이분을 꼭 지지하자 열광하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주시면 고맙겠지만 또 광양곡성구려의 여러분이 또 다른 좋아하는 후보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 경쟁 또 그 뭐라 그럴까 위인이라는 그런 민주당 야당 진보세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에 네거티브 절대 안 하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저희는 윤석열 김건휘 한동훈만 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전 대표의 분열 행각 그다음에 너무나 어이없는 행각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이고요 이충재 위원장님의 장점으로서 지역에서부터 공무원을 해오고 정말 공직사회 부조리라든지 부패에 맞서서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양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려고 공무원 노조에 뛰어들고 그러다가 정가 7범에 안타까운 별을 달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양심수고 시국사범이니까 민주당 적격심사회를 통과해서 예비 후보로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그래서 공무원으로 봉사했던 것도 사회운동 열심히 했던 거 그걸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했었는데 분노를 울렸지만 이제 우리 피시당 이재명 대표를 지켜고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정말 호남 정치 지역 정치를 혁신하겠다라는 포부 굉장히 저는 한 시간 내내 제 기가 즐거웠습니다 이충재 위원장님 같은 신인 정치인들 뜻 있는 정책을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훈훈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주류가 돼야 됩니다 당선되시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미래가 있을지 또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정치인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민항 전체가 바뀌겠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자 이충재TV 얼른 들어가주십시오 이충재TV 끝나기 전에 134명 아까 그래서 한 10명 늘어난 것 같은데 안됩니다 200명 정도는 만들어주세요 이충재TV 꼭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TV하고 우리 이충재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안정은TV 댓글 니티나무님께서 최선을 다하시오 반드시 승리하시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경선 케빈 5님께서 언제쯤 이정현이야 김봉님께서 전라남도 의대종원 확대해야 됩니다 김건이 방탄 윤석열을 탈해갑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관악을은 임세훈이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아 아 오늘 임세훈 소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서울우선이 방승했다고 그 구구단체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아 나오긴 나오셨답니다 여러분 구속으로 안 됐습니다 아까 송영길 대책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자 이 원장님 진짜 1시간 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마무리 인사 말씀하십시오 이제 작별인사 다음에 또 제가 모시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안정은걸 TV에 출연하게 된 것 자체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정치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충재 유영람람님과 방송 아셨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 무속인 신법사님을 모시고 또 김긋태 미국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어서 방송이 있어서요 요즘 워낙 좋은 분들도 많고 새해 이슈도 많아서 저희가 투쟁 일정 또 뭐 집회 일정 그리고 뭐 기자견 일정 그리고 방송 일정을 늘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 안 해주시면 저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후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들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요 참아보내달만을 저희는 못합니다 안합니다 하지만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알림 설정 댓글 달기 그 다음에 널리 어 게시해주기 이런 건 하실 수 있잖아요 돈 안 들고도 잠깐이면 되니까요 이충재 유영람람님 나온 방송 특히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광양곡성구레 또는 전남 도민들 봐주셨다면 늘 사랑하는 우리 남도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충재 유영람람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길 갈 길을 시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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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어유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